최저 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빈곤가구에 주거지원을 지원합니다. 시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아동빈곤가구에게도 1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아동빈곤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투룸 이상 주택이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시세의 30% 범위 내에서 책정됩니다. 지원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기준과 자산보유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